안녕하세요 지푸녹입니다. 오늘은 저희 대추밭에 와서 이제 겨울철이라서 가지치기 하는 장면을 한번 찍으려고 하는데 우선 우선 이 장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장비는 이제 고지톱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거 나무 필요 없는 부분을 자를 때 다 손으로 했잖아요 손으로 자르고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했는데 그 옛날 또 전기톱 중에도 요만한 손잡이톱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나무가 높다 보니까 요런 한 2m 정도? 얘는 여기 이제 중간 체인이 있어요 체인이 있어가지고 이 안에 체인이 있는데 체인이 요 톱날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이제 손쉽게 나무 저 윗부분도 자르고자 하는 부분을 자를 수 있습니다 보시면 크죠? 한 3m 될까요? 제 키가 한 180? 175cm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원하고자 하는 부분에 손쉽게 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톱날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톱날이 마모덜 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유난류 유난류통 유난류 구멍 여기 안에 유난류 있죠 유난류 있고 여기 뒤에는 연료도 넣고 엔진 부분도 있습니다 뭐 간단해요 스타트 버튼을 넣고 시동거 스타터를 당기면 시동 걸릴겁니다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차례다 차례다 오지 마세요 자 무달로 보도하겠습니다 тысяч 겨우 오지 마세요 PU Щ 이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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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볶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